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그 안에 더. 워룡. 대박. 우와. 음. 양념, 양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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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. 시금치다가 설탕 뿌린 것 같아, 느낌이. 너무 달아서. 시금치가 너무 달고. 야들야들해요. 진짜. 음. 저 나물이 다 나의 보약이. 국 드셔보세요. 콩. 콩가루구. 음. 너무 맛있다. 아, 이 두부 같은 질감이다. 음. 그 안에 뭐 뭐가 들어갈게요? 콩나물. 맛있다. 쓰레기, 열무. 쓰레기, 열무. 콩나물, 쓰레기. 톳. 톳, 톳, 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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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나물 처음 먹어보는데. 아... 이건 뭘까요? 이거는 어떤 음식인가요, 이거? 그거는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. 미나리하고 밭에 있는 수중에서 자라는 미나리와 장흥에서 물김을 가지고 왔어요. 아, 물김을. 네. 그러니까 물김을 같이 데쳐서 따로따로 묻혀서 두 개를 함께 음식을 해 봤어요. 저 이거 정말로 너무 강추하고 싶은 게 제가 미나리 향도 좋아하고 김 향도 좋아하는데. 어, 맞아. 그 두 개의 향이 너무나 잘 맞아, 두 개. 이거 진짜 별미 아니에요.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아. 맛있다, 이거 파래의 향. 와. 미나리가 식감을 여기서 살려주는 거 같아. 다른 게 다 이렇게 촉촉하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. 맞아. 음. 꼬들꼬들.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한데? 맛있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채식을 하면 모든 사람이 힘이 없고, 응? 나물 시금치 먹고 콩나물 먹고 뭐 무나물 먹고 이러면 채식인지 아는데. 채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.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채식을 하는 거예요. 맞아. 맞아. 맞아.